2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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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중 하나만 보여주실게요. 팬들에게 하는 획득 폭행 진심이다 아니다. 하나 둘 셋! 진심이다! 팬들에게 팩팩 한마디 해주세요. 얘들아 사랑한다. 사랑해! 안녕! 이게 뭐야! 사랑한 걸까? 어딜 가봐 눈이 저희 또 왔어요. 네, 또 왔어요. 설명서 가장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누드집 올 삑사리 하나 둘 셋! 누드집! 그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. 다시 해보고 싶은 컨셉은? 깜찍발라 올 치명적 하나 둘 셋! 치명적이야. 치명적이야. 내년에 치명적이야. 그러면 치명적이게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위트가이 김동완입니다. 더 치명적이야. 가자. 제가 안 했단 말이야. 제가 안 했단 말이야. 지금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? 키 올 나이 하나 둘 셋! 둘 다.. 하나 둘 셋! 나이! 다시 돌아가도 신화는 꼭 한다 안 한다? 하나 둘 셋! 한다! 무조건이죠. 누구한테 물어봐도 신화 한다고 그랬을걸? 오빠 어디 갔지? 찾았다. 가자 가자. 신화 무대에서 춤추기 힘든 곡은? 와일드아이즈 올 퍼펙트맨 하나 둘 셋! 안 힘들어. 둘 다 껌이지. 맨날 했던 건데. 그럼 두 개 다 보여주세요. 원, 투, 쓰리, 포. 니가 없던 시련도 없을 거야. 내 품에 니가 잊으실 수 있도록. 아 저 자켓 입고 노래 춤출 걸 그랬나? 이거 입고 다시 할게. 다시 보게 될 거야.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. 오반도 힘들어하는 거 같은데? 아니야. 아 그냥 쳐서 그래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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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한 오빠 어디 갔어? 설마 간 거야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매니저님 동한 오빠 어디 있어요? 형 아까 밥 드신다고 갔는데? 잘 행복해 보이는. 진짜 열심히. 여기 계신다. 가자 가자. 진짜 밥 드시고 계신 거예요? 네. 자. 아.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. 가자. 또 갑자기. 오빠 도대체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아. 저 이거 코드야? 자. 여기까지 신청했던 노래. 바로 시작하는 노래는 손수건 월해지긴 한글과. 하나 둘 셋. 손수건. 그럼 불러주세요. 웃어보아요. 다 치면서요. 웃어보아요.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요. 앞으로 예상되는 활동은 솔로 월치나 하나 둘 셋. 신화. 내년에 신화 활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. 어? 기대도 되나요? 그럼요. 신화 컴백하면 전원 딩고 출연한다 안 한다? 네. 출연 서약서. 나 김동완은 신화 6명 전원이 무조건 반드시 꼭 출연할 것을. 아 이거 내가 서할 것은 없지 근데. 나는 할게. 멤버들 설득할 수 있어. 아 하겠습니다. 설득하겠습니다. 약속. 네. 약속. 갈게요. 멀리 안 나갑니다. 손 한 번 흘들어주세요. 네. 네 고맙습니다. 네. Danteessenfor